이탈리아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극우 성향 총리가 탄생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탈리아 대통령은 극우 선향의 조르자 멜론이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 권한을 위임했습니다. 이탈리아에서 극우 성향의 총리가 나오는 건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2년 파시즘 정권을 수립한 이후 100년 만입니다. wedovה 전환 재편 예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